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권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은 상당히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CPI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래도 미국 증시와 함께 한국 증시의 반등세가 상당히 좀 반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내일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을 CPI 지표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변조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벌써 코스피지수를 7조 원 넘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가늠이 안 가실 수 있을 텐데 작년에 2022년도 1월 달부터 12월 30일까지 총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보면 6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월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달 반 사이에 외국인들이 작년에 매도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의 메리트를 느끼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욱이 준비를 잘 하셔서 수익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잘 복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보셨다 하신다라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앞강부터 차근차근히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는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장중의 전략과 시황에 대한 흐름들과 그리고 또 제가 알려드린 기법을 통해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까지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일이죠. 기법을 활용한 단타 매매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에 진행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의 기법을 배웠죠. 거래량과 장대양봉,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들을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맞는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또 브리핑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일목균형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일목균형표 2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법을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일목균형표의 장점은 그 기법을 또 적용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확률적인 수익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정말 끝판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만 잘 활용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기술적 분석에서 종목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또 리뷰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목균형표의 특징은 일단 일본에서 개발이 됐다. 아시아 시장에 맞춰진 우리가 보조지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목산인이라는 필명을 가진 주가차트 전문가인 호소다 고이치 씨가 일목균형표를 독자적으로 개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했죠. 서양의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죠. 1파,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활용을 하는 파동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이론, 상승 국면, 하락 국면 나눠서 파동을 계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파동 이론은 가격과 트렌드, 추세를 중요시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긴 반면에 일목균형표는 시간이라는 주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주체를 접목을 시켜서 가격은 2차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데에 기초를 둔 분석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만 전자, 9만 원까지 있었다가 5만 원, 4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와줬죠. 그런데 4, 5만 원까지 구경하고 지금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편안한 모습이지만 9만 원서부터 계속 떨어져서 5만 원, 6만 원짜리에 넣어있다면 그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 어느 시간을 얼마 동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듯이 시간을 주체로 한 보조지표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엘리어트 파동과 다오 이론도 좋은 파동 이론이지만 율목근영표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좀 잘 적용한 보조지표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팬 이런 것들을 좀 배웠죠. 그래서 과거 9일간의 최고가와 9일간의 최저가를 더해서 나눈가 이거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목근영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이 9일 이동평균선 2평선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목근영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은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계의 오류를 조금 해소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와 최저의 가운데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최저와 최고의 가운데값을 계산하는 것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을 수 있죠. 모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여버렸으면 그 평균값이 굉장히 높아져버리는 이런 특징들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개선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최고값과 최저값을 더해서 나누기 이한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환선은 단기선, 그 다음에 기준선은 중기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종가를 26일 전에 기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1일 입형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26일 뒤로 밀어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현재의 카트의 움직임이 과거의 흐름들과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현재의 움직임을 통해서 과거의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가를 분석할 때 활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돌파 나오는 자리, 캔들을 뚫고 가는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과 중기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매물대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활용하는 이 세 가지 전환선과 기준선, 후행스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저는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스켈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세요. 특히나 이 일목근역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현물이 있고 현물시장이 있고 선물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선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극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선물시장에 만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기. 그래서 국내의 선물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분기별로 만기가 도래를 하고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도래하는 또 위클리 옵션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반증해 주는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목근역표를 선물 트레이더들은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나 FX 환율을 볼 때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시간과 잘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현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배울 것들입니다. 물론 이 선행스펜 1,2에 대해서도 배우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행스펜 1,2, 그 다음에 구름대가 존재를 하는데요. 금일 전환선값, 그죠? 전환선값과 기준선값을 더해서 나누기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9일의 중간값, 그죠? 9일의 중간값을 더 계산해서 9일, 그 다음에 26일의 중간값을 더해서 나누기를 한 수치를 또 26일 후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후행스펜에 대해서는 1일 이동평균선을 26일 전에 기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선행스펜 같은 경우는 전환선, 기준선을 가지고 도출한 평균값에 대해서 26일 후에 기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목균형표가 어떻게 보면 선행스펜이 주가의 미래를 그려놓은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들을 그려놓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매물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선행스펜이 1과 2로 나누어져 있죠. 여기서 제가 이거를 적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9일선, 그 다음에 26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좀 깔끔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선행스펜 같은 경우에는 9일선과 26일선의 중간값을 나누고 평균값이죠. 그런데 선행스펜2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52일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9일선은 단기, 그 다음에 26일선은 중기적인 전략, 그 다음에 선행스펜2는 장기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52일간의 최고값과 과거 52일간의 최적값을 더해서 나누기 위한 중간값을 26일에 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행스펜2는 전환선 기준선하고 비슷한 장기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은 그날에 맞춰서 플로팅을 해놨다라면, 즉 그려놨다라면 선행스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26일 앞에다 기입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후행에도 존재를 하고 현재값에도 전환선과 기준선값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입을 해서 이제 선행스펜1,2가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근데 적용이 되면서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것이 일목균형표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구름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 선행스펜은 단중기선이죠. 그 다음에 선행스펜2는 장기선입니다. 그러면 주식 카트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선이 따로 움직임이 나타나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메워져 있는 공간들 이 공간을 구름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읽어보면 선행스펜1과 선행스펜2 사이를 실하면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름대라고 한다. 그래서 구름대에는 양운과 음운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운 같은 경우에는 선행스펜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즉 골든크로스가 나 있는 자리 그러면 양운,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자리는 음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환선 빠르게 읽어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단기 추세 전환을 체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죠. 중간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과 차이점은 가장 크게는 예를 들어서 9일이잖아요. 그럼 9일 동안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고값과 최적값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게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일자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선 같은 경우. 그렇지만 이동평균선은 이 안에서의 흐름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잘한 파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킵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는 전환선이 일자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자로 횡보하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왜 올랐지 하면 이 저점값이 시간에 의해서 바뀐 거죠. 이게 9일이 이렇게 밀려가니까 이렇게 밀려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을 활용해서 단기 추세 전환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단기 추세 한계로 변화에 민감하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돌파와 지지에 따라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의 기준선은 중기적인 추세에서 볼 수 있겠고 횡보하는 공면에서 힘의 응집력을 파악할 수 있다. 전환선보다 활용도가 높으며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래서 실전에서는 전환선의 기준선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캔들의 돌파 자리 우리가 기준선에 캔들이 돌파되는 시점 또는 이탈되는 시점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 한 번 더 시세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을 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후행스펜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지는 않지만 추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추세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물이죠. 매물. 매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가볍게 올라가고 아니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이런 것을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후행스펜이 캔들을 돌파하는 시점을 통해서 상승하는 자리에서 변곡점이 발생한다. 후행스펜만 활용하기보단 전환선과 기준선을 접목하여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탈이 나오죠. 캔들은 이미 이탈이 나왔고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탈하는 모습돼 나타나주는 이 자리. 이 시점부터예요. 이 시점에서 이만큼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을 26일로 미뤘기 때문에 이 날까지만 해도 이탈이 안 나온 거예요. 이탈이 나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여기 차트를 이유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하락하는 차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후행스펜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쭉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적용을 하면서 지금 일목근육표2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배울 것을 차트를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직 그 1강 차트를 보지 않았다.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해드린 일목근육표1을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해나가실 수 있는데요. 밑에 하단 자막에 나와 있죠.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3258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세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께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과 링크가 문자로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보시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인 선행스펜 1, 2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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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약간의 색깔 차이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전환선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선, 단기선이죠. 그다음에 진한 빨간색이 기준선이고 26일 동안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양값이기 때문에 이 사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의 값인데 이것을 단지 26일로 앞으로 밀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을 밀어놓았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 넣어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밀어놓아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 상태로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 26일에 그림을 그려놓고 변곡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기준선이 지금 선행스펜 원선에 맞닿는 자리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맞닿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과거의 상승 흐름의 힘과 그다음에 현재의 하락하는 힘이 맞닿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세의 변화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26일 이후에 기입을 해놨지만 지금 보시면 이 차트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것을 앞으로 그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어느 순간 꺾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같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려지지만 과거의 기준선 이 선행스펜 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상승세가 다시 지지를 해줄 것이냐를 우리가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스펜 원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고 선행스펜 원이라고 붙인 이유가 미래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흐름 앞에다 그림을 그림으로써 앞으로 선행되는 흐름들을 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선행스펜 원이라고 우리가 이름이 지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그려진 차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선행스펜을 이탈하는 자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상승 매물대를 결국에는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버림으로써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격이 벌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상승세로 인해서 선행스펜 원이 상승으로 그려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탈이 나오니까 이 상승 힘은 이제 소멸되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행스펜도 뒤로 밀어놓은 것도 매물대를 확인하는 것처럼 26일 앞으로 밀어놓은 것도 현재 주가를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매물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이런 점을 뽑은 건 아니지만 선행스펜 원 같은 경우 이탈됐을 때 장기간 동안 주가는 횡복이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선행스펜 원과 주가가 수렴 자리를 보이면서 방향의 전환세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을 강의를 해드릴 때입니다. 아마도 2강쯤에 강의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과 확장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렴화를 하게 되면 다시 확장을 하는 성향을 띄게 되고 확장을 하게 되면 다시 수렴을 하게 되는 성향을 띄게 된다. 그런 중에 그 사이에는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인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서 수렴, 확장,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차트의 흐름이고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렴되고 확장되고 과열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예측을 해나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목근역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보조지표의 공통된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과열되고 어디서 지지를 해주고 어디서 수렴을 해주고 확장을 해주는 것을 직관적으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든 것이 선행스팬1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스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나와있죠. 절대수를 통해 주가를 예측하고 실제로 좋은 성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차트로 보여준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후행스팬까지도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후행스팬은 26일 전 그 다음에 선행스팬은 1은 26일 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환선, 기준선을 통해서 활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일목근역표를 모르고 보셨을 때는 도대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일목근역표가 어떻게 보면 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고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다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면 이제 알고 보면 아 이게 이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어디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 뒤로 넘어갔네요. 선행스팬2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50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에 대한 평균가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값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는 기준선과 전환선을 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평균값이지만 이거는 최고와 최저값을 계산하니까 중간값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수치를 똑같이 선행스팬1과 함께 26일 후에 기입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보라색빛으로 보여지는 것이 선행스팬2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행스팬2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과거 52일 동안 이게 52일 동안의 이 캔들의 움직임을 파악한 거예요. 52일 동안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넋이는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해버려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게 여러분들 지금 어디의 흐름이냐?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6일 후에 기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1자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움직일 때 이 캔들은 없었겠죠. 이것만 그림이 보였을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보이듯이. 그렇죠? 앞에 이렇게 보이듯이. 그런데 이런 횡보가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서 고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 줄 때는 고점, 저점이 달라지는 것이 시간에 의해서 즉 52일이 예를 들어서 고점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예를 들어서 저점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52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점과 고점이 여기에 의해서 평균, 중간값이 구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는 하루가 없어지고 여기가 더 더해지겠죠. 움직임이. 그러다가 여기서 고점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선엑스팬2가 내려가버립니다. 고점이 여기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저점은 여기 똑같고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다? 지지선과 저항선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목균형표는요. 일목산인이 만들 때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눈에 봐야 된다.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 그다음에 현재의 자리, 그다음에 현재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일목균형표죠. 그래서 일목요연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와 동일한 뜻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선엑스팬1은 단기선, 그다음에 선엑스팬2는 장기선으로서 우리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기준선, 구름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구름대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준선하고 구름대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름대라고 하는 것은 선엑스팬1,2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엑스팬1에는 또 전환선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일선, 그다음에 26일선, 그다음에 여기 선엑스팬1은 9일선과 26일의 평균값, 그다음에 선엑스팬2는 52일의 중간값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써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거죠. 선엑스팬1과 선엑스팬2 사이를 7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HTS마다 차이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색깔도 변형을 시킬 수 있고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빗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칠해져 있는 게 더 깔끔해 보여서 이렇게 칠해서 사용을 하는데 칠하면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름대라고 한다. 그래서 구름대는 양운, 음운이 존재한다. 그래서 구름대에서 양운과 음운의 차이는 무엇이냐? 선엑스팬1이 선엑스팬2를 상향 돌파, 골든크로스라고 하면 상향 돌파죠. 상향 돌파를 할 경우에는 양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엑스팬1이 선엑스팬2를 하향 돌파할 경우 하향 돌파할 경우는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음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양운이죠. 양운, 양운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다음에 하향 돌파가 됩니다. 즉 여기서 구름대를 뚫고 나오는 자리에서 하향 돌파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양봉, 그러니까 빨간색이 뜻하는 건 뭐예요?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파란색을 뜻하는 것은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선물 매매하시는 분은 또 하방으로서도 수익이 구조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시장은 또 반대죠. 파란 게 상승이고 빨간 게 하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이 캔들 있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캔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본식 캔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캔들. 이게 다 전부 일본에서 좀 넘어온 거긴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목균형표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쓰는 보조지표가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만에 보조지표를 개발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양운과 의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매수세와 매도세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나타낸 지표다. 당연한 거죠. 골든크로스는 매수세 데드크로스는 매도세를 우리가 이동평경에서 뜻하듯이 마찬가지로 양운과 의문. 그러니까 양운은 골든크로스 맞은 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쉽습니다. 의문은 데드크로스 맞고 난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구름대를 활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캔들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할 경우죠.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구름대 안에 접어들긴 하지만 이게 양운이 됐든 의문이 됐든 상관없이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얇아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는 또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못 뚫었죠. 계속 구름대에서 하단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여기서 날아가다가 대기권을 뚫고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로켓가. 로켓가 뚫고 가면 헐헐 날아가듯이 구름대를 캔들이 상향 돌파하는 자리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준선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캔들과 기준선을 나눠서 볼까요? 기준선은 26일의 중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캔들보다는 후행성의 성향을 띄고 있죠. 물론 이렇게 같이 돌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고점이 달라졌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고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의 구름대 돌파는 조금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신뢰수준은 캔들이 돌파하는 것보다는 높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캔들이 돌파하는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빠르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자리가 동시에 같이 돌파되는 자리는 상당히 좀 신뢰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혹 근데 돌파가 나올 때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양운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면 이렇게 음운이 되지 않았겠죠. 양운이 계속 지속이 됐을 겁니다. 근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구름대의 색깔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동일하게 색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 위해서 활용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양운과 응운의 전환되는 시점 이거는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 보시면 캔들이 이 자리에서 돌파를 했고 기준선이 다음에 이어서 돌파가 나왔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돌파가 나왔죠. 그럼 이 차이는 두 개가 뭐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시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 번의 시세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더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되면 즉 의문에서 양운으로 전환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면 여기서는 대시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까 이 자리가 즉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캔들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상승이 나오고 캔들이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까지 그려진 거죠. 여기는 하얀 바탕.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얀 바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이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 자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승이 나오고 나면 중간중간 기준선이 이탈되는 자리들은 나와요. 그렇지만 구름대 상단으로 뚫고 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대는 쉽게 말해서 진짜 매물대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매물대를 캔들도 돌파하고 26일자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52일자를 돌파시키는 흐름들까지 나오면 그건 훨씬 더 가벼워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의 당연한 논리지만 우리 일목산인께서 추구하는 방식대로 한눈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일목균형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단순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서 활용하거나 띄어 나눠서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눈에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대시세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대에서의 지지저항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온과 은근이 존재를 하는데요. 구름대 상향 돌파 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죠.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흐름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중간 안에 들어갔을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대가 이렇게 얇은 구름대가 존재를 하는 반면에 두꺼운 구름대가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 두꺼운 구름대가 존재했을 때는 단기와 장기의 이격이 벌어진 자리고 즉 확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26일 후에 기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전액이 확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잊으셔서는 안 돼요. 현재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캔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준다? 우리가 비행기가 구름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특히나 비행기 기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끔 이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고 알람이 뜨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비행기가 지금 구름을 통과하고 있으니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터뷸런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에도 그게 마찬가지다. 이게 구름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세요. 즉 구름대에 접어들었으면 주가는 이 안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대시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아, 이게 터뷸런스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관심종목으로 뽑고 공략을 했어요. 아니면 또는 공략을 하려고 관심권에 넣어놓고 진행을 중입니다. 근데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다. 아, 그러면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야겠구나. 또는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분할 매수로 내가 꼭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종목이면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나눠서 구름대가 돌파되기 전까지 나눠서 공략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구름대에 대한 활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니까 아, 구름대 안을 캔들이 지나간다? 그럼 비행기가 구름을 지나가는 터뷸런스 현상같이 나타나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주냐면 이렇게 터뷸런스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캔들은 똑같이 횡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돌파가 되는 현상 이러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겪었다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현재는 기간 조정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상승이 나오고 나면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구름대가 돌파가 나온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다시 시세가 흘러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구름대가 돌파가 나오니까 이 캔들 역시 어떻게 돼요? 다시 대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터뷸런스 현상을 보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양온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또 음온으로 바뀌면 여기서 음온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추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앞에 다음 캔들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지만 앞에 미리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캔들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데서 팔고 나올 수 있는 즉 이런 데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목균형표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시간에 걸쳐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두 시간을 통해서 강의해드린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강부터 지금 9강까지 계속 빌드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드업 해온 거에 있어서 거래량과 윗고리 조합의 기법을 일목균형표와 조합을 했을 때의 지지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MBT라는 종목입니다. MBT는요. 오늘 종목이에요. 제가 노란톡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어떤 현상을 보여요? 여기 여러분들 윗고리 달렸죠? 이게 이제 뭐예요?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의 기법이죠. 이걸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꼭 들어오셔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오늘 8%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윗고리 패턴을 보이고 거래량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기준선을 지지를 해주고요. 구름대도 상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 넘는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 여기 10가 자리나 또는 전일 종가 자리에서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노란톡에서 함께 우리 봤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또 윗고리 패턴의 흐름들로서 또 어떤 현상을 보여주느냐 여기는 보시면 어떻게 돼요? 구름대가 위에 머물러 있죠. 하단에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상단의 저항대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준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의 하락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나오는. 그렇지만 목표가 어떻게 돼요? 상승폭이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알려드린 기법과 일목균형표를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는 또 한 가지 종목으로서 거래량과 장대양봉의 패턴입니다. 보시면 SM, CNC예요. 지금 SM 그룹이 난리죠. 지금 카카오랑 방시혁과의 싸움이 돼버렸는데 지금 보시면 구름대 하단에 머물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돌파 못 나오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름대가 상단으로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이때 대량 시세가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이브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대를 돌파하고 대량 거래가 돌파돼서 거래량과 장대양봉의 패턴인 장대양봉 이후에 쉬어가는 두 캔들. 거래량은 여기 감소했습니다.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나타나지니까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상한가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탄력적인 흐름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목근형표를 조합해나가신다면 이런 수익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대형주들의 상황들과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자세한 것은 내일 공개방송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6일 절대수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와 전후 가격에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선행스펜 1, 2를 통해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구름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대 굵기도 지지와 저항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돌파를 개념을 이해한다. 그래서 일목산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트가 간단 명료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지표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필요 없다. 그 이만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또 공개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와 보시고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목기능력표 두 번째 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공개방송에서 진행되니까 하단 자막 체크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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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